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은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2. 한국이 보복했다. 3. 일본은 수렁에 빠졌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4.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받고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 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고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홀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쓸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미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3개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나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병상 200 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미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회화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의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 있고, 그 아래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신야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가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3중 수소는 방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1분의 4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 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 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 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상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사에서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르몰치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 레터스에 발표한 호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137의 장기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137은 호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천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니 유럽연합과 아세아는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의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에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 양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였습니다. 2015년 재해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카이스트가 만든 표고였던 것입니다. 스몰넥의 팀이 결혼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멜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아이로바트사의 군사 로봇 팩봇, 팩바트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두 개의 문 중 두 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A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홈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홈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홈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팻꽃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비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에는 14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서는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라병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복효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 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뱀형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영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복효전력은 페루 안에서 고장 나 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 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정갈형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이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라병기 내의 방사선 양은 530시버트, SB에서 최고 650시버트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만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 양 중 최대치였습니다. 학업원의 7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해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시버트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 양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 양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케이엔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이 방사선이 무선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든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재해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원해 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엘지, 현대차까지 가세의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젬스, GMS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엘지는 바리스타봇, 우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네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드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형 육원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돈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내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쇄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다.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모태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짐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제독이던 인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여국의 전함들의 석유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치는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 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에 떠있는 석유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반공식별 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반공식별 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반공식별 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파호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줌함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잘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에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 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에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생카쿠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에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운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공해 자원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에 석유 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열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니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혜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공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물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 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의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 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밤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 커녕 탐사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암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운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이베케리 배타적 경제수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공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 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의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 고 일본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의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혜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마이너스 1 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ANC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불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마이너스 1 가스전은 대륙공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기민하게 고심해야 할 상황인 듯 합니다.